자 여러분 자 오늘 자 땡픽 캐는 날 자 영상에 남겨드리겠습니다 장수말보는 많이 보지만 땡픽은 처음 보죠 자 여기 연기를 피웠습니다 자 오늘 작업 한번 영상 찍어 보겠습니다 어떤 게 나오는지 자 집이 보입니다 집이 겉집이 보이죠 이야 큽니다 커 자 하나 나왔습니다 자 보이시죠 두 개 나왔고요 어 아 아